오바마 대통령이 해킹으로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 고위인사가 해킹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러시아군 총정보국, GRU와 GRU를 지원한 회사와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한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72시간 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뉴욕과 메릴랜드에 위치한 러시아 정부 시설 두 곳도 폐쇄 조치에 30일 오후부터 모든 관계자들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킹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된 적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서에는 러시아 정부가 몇 차례의 경고에도 국제 행동규범을 위반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사이버 해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심어주는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며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킹의 수혜자인 셈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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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